역사인문학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 대통령 비선 특사 논란 용산 물밀라인 없었다 비설라인의 파장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탄핵을 피하는 방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문학 유튜브 영상과 함께 시청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1.2016년 당시에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밖에 의석이 없었지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을 할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박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눈치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통령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걱정이 되기도 한다며 어떤 분들은 탄핵 얘기도 많이 하는데 탄핵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는데 개연선까지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석수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석수까지 8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기조가 변화 없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끌어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소환하거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를 찾겠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9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김여사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이채양명주 의혹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의혹 김여사의 명품백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당선인이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물귀신 작전인가. 한심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피하려면 여러 전략적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조치들 중 일부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의 우려와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의는 정기적인 대국민 연설, 공개 토론회, 그리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며 현재 정책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는 경제정책, 외교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당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부에서의 비판적 목소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 내에서 연정이나 협력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도 중요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책 실행에 있어서의 성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정책 결과는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국내 정치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리더십의 성공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실행되는지에 크게 의존합니다. 탄핵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국민과 의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